음 당신 아직도 안 자고 있었구만 우영우 보고 있어요 별일 아니면 입 좀 싸물고 있어줘요 응 그럴까 그나저나 조금 출출하구만 여보 오랜만에 우리 야식 어때? 어머 이 오밤의 야식이라뇨 내가 다이어트 중인 거 알고 지껄이는 건가요? 그렇다면 나 혼자서라도 먹어야겠어 어디 보자 뱀이니? 음 매콤한 닭발이 좋을까? 어머 닭발이라니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돌아요 당신도 닭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구만 어디 보자 치즈가 잔뜩 들어간 곱창은 어떨까? 어머 씨발알 치즈 곱창이라니 어쩜 그렇게 꼭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애태우는 거죠? 먹고 싶다면 얼른 얘기하는 게 좋을걸? 그렇지 않다면 혼술 세트로 시킬 거니까 말이야 하하하하 얄궂은 사람? 하지만 거기서 시킬 거면 포장을 해야 할걸요? 배달비가 개쩔게 나온다구요? 에? 아니 무슨 배달비가? 아이 답답해라 이리 줘봐요 내가 직접 고를 테야 오늘은 치팅데이야 하하 아주 적극적이구만 다이어트 한다고 야단법석 떨던 그 숙녀분은 어디 가셨나 하하하하 아이 참 몰라요 당신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다고요 내일 유산소를 조지던가 해야죠 응? 근데 왜 중자로 시키지? 분명 아이들이 같이 먹자고 득달같이 달려들 거야 우리 먹을 안주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 말아요 애들 저녁 든든하게 먹겠어요 중자면 충분하다고요 음 그렇구만 어머나 50분 소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 오다니 여보 왔나봐요 어서 나가서 어머나 하하하하 이런 비겁한 선왕이 잘 먹을게요 흥 언젠가 같은 수법으로 복수를 하고 말거에요 하하하하 부부 사이에 그 정도 장난은 애교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 웃는 얼굴에 침을 뱉기 전에 어서 포장이나 뜯어줘요 어떡해 당신도 한잔하겠어? 아이 참 지금 콩보기라 한잔 마시면 분명 뽕 맞은 느낌일텐데 윗꼴려서 어쩌면 좋담 가끔씩 한두잔은 괜찮잖아 이럴 때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엄마 아빠 너희들 안자고 있었니? 응 잠이 안오는걸? 근데 이건 뭐야? 무슨 음식이야? 뭔지 다 알고 있으면서 묻지 마렴 그냥 먹고 싶다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겠니? 응 먹을래 아빠 먹어도 되지? 얘들아 아빠는 자기 음식 뺏어 먹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졸렬한 사내라는 걸 그새 잊은 거야? 엄마 아빠는 왜 우린 그냥 밥 주고 꼭 나중에 둘이서만 맛있는 걸 먹는 거야? 샘이나 죽겠단 말이야? 그건 말이야? 여보 됐어 그만해 내 새끼들이 먹고 싶다는데 뭔들 안되겠니? 아빤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먹으렴 와 신난다 많이 먹어 내 새끼들 내 새끼들 정말 잘 먹는구만 아주 잘 먹어 그러게요 내 새끼들 아주 잘 먹고 있어 애들 저녁 든든하게 먹인 거 맞지? 그럼요 수영 갔다 와서 두 공기나 먹었는걸요? 응 정말 잘 먹는구나 이야 뼈만 남기고 다 먹고 있구만 내 새끼들 아주 잘 먹어 내 새끼들 얘 얘 얘 이런 내 새끼가 정말 잘 먹는구나 어머 신성한 가정에서 큰 소리라니 골핀 새끼인가? 아빠 우린 그거 하나 먹을까? 그래 더 이상 먹었다가 아빠도 차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애들한테 할 소린가요? 애들아 얼른 들어가서 양치하고 잠을 청하렴 네 아빠는 분조장이 있나봐 네 내 새끼들이 이렇게 잘 먹는데 화가 치밀 오르는 건 대체 왜일까? 나는 소인배인가? 애들이 좀 많이 먹긴 했어요 당신 처음부터 대자를 시켰더라면 내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그만 먹으면 되죠 어차피 야식은 몸에 좋지도 않다고요 난 라면이라도 먹어야겠어 그렇지 않다면 빼앗긴 내 안주 생각에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거든 이 밤에 무슨 라면까지 먹어요? 난 어느 정도 배가 찼으니 먹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응 결국 라면인 건가? 그래도 뭐 소주 한잔하기에는 한 입만 먹을게요 에? 에? 에잇 씨부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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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